소원의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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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날에 오는 옛날에 나쁜 엄마마 나쁜 언니들이 살았어요 그쯤에는 신덜라도 같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신데렐라는 맨날 일만 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얘야 먹을 것 좀 내놔봐 알겠습니다 여기 빵이에요 차도 내놓으라 알겠습니다 여기 어머님 언니 여기 다깽이 언니도 마저 청소해야겠다 이게 뭐지? 어디보자 뭐야 토토성어 초대합니다? 오늘이잖아 시간도 거의 다 됐고 빨리 가야겠다 신데렐라 너는 집마저 청소하고 있어 우린 갔다올게 슝 어? 나도 가고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청소녀도 하자 이제 청소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도 가볼까 어? 빵이 남았잖아 힘들었는데 잘했다 툭툭툭툭툭툭툭툭툭 가는 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두 개 더 챙겨가자 그럼 나도 이제 출발 아 여기가 아니잖아 톡톡톡톡 어? 뭐지? 어 힘들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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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드나봐 빵 한 개를 줘야겠다 빵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톡톡톡톡톡톡 음 맛있어! 힘이 뚫고 뚫고 쏟아! 음란빵을 줌 보다 보도 내가 널 예쁘게 공주님으로 변신해줄게! 뾰롱! 어? 뭐지? 옷이 더 예뻐졌어! 정말 고마워! 아니야! 더 있어! 마차를 내가 만들어줄게! 뾰롱! 우와! 진짜 마차가 만들어졌어! 어디보자! 어? 이거는 요리할 때 쓰는 도구들?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성에 가면은 필요할 거였고! 고마워! 이제 토토성으로 가면 돼! 알겠어! 이리야! 우유! 잘가! 뾰롱! 지금부터 요리 정행 데이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 요리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뭐야? 저기 옆에 있는 사람 약간 신뢰할 같지 않아? 아니에요 어? 그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못장은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음 알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마침 거기 요장이 줬던 걸 쓰면 되겠다 자 여기 있던 걸로 뭐 뭐야 저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요리잖아 호박이 있으니까 호박 케이크를 만들어야겠어 어? 저 케이크 만들돼 어디다 만들자 케이크 예 짠 어? 다 만들었다 근데 비주얼이 조금 그런데 괜찮아 먹어보면 괜찮을 거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게 무슨 맛이야? 자 요쪽에 어? 벌써 저녁 만들 시간이잖아 빨리 가야겠다 쌩 이제 요쪽 어? 요쪽 사람이 어디 갔지? 일단 먹어보기나 해보자 오케이 아 아 찬적이 마 아 아 아 맛있어 우와 너무너무 맛있네 어? 이 머리띠가 이거 만든 사람의 머리띠 한번 찾아봐야겠어 뚝뚝뚝뚝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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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보세요 저부터 써볼게요 어? 너무 훌러내리는데 음 아니군요 저야말로 맞을 거요 아 뭐야 뒤에 맞잖아 저 아니고요 자 자자이죠 뭐 뭐지? 아 뭐야 안 보여 아니군요 어 이제 2분만 남았는데 오 딱 먹었죠? 여기 황금 냄미까지 줄겠습니다 고마워요 신델라 그게 왜 널테 맞는 거야? 어? 뭐 몰라요 음 저 뭐든 맞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신델라는 2성의 1등 CF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장 2등치avic edy 낱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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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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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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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